저 친구는 뭐해? 캔슬해버렸어? 한개 먹고 싶겠지 당연히 타나도 안맞았네 저 친구는 인체다? 아로스 잘하네? 루시안이 이상하든지 물멍이 자꾸 앞으로 나와 예비 동작도 있는 놈이 죽이자 못죽였어? 응 그렇지 우리집에가자 좀 위험하지 않니? 1딜 버리고 지배하는 클라스 보사 어? 또 있어? 겁나 많이 남겼구나? 놀랍다 내 풀이 없어서 난 두려울 따름이다 버루스가 잘한다 싶었더니 역시 잘하는구만 버스 인생 3년 1딜 간별사가 돼버렸어 서포터는 시야로 시야로 괴리하는거야 딴 생각하면 안돼 그리고 탱가는게 훨씬 좋아요 근데 디엘라가 아예 없는 그런 수준 아니면은 거기서 좀 그러고 있어서 루시안 좀 확보하고 올테니까 저 압데시안은 이상한 보르신누루션 디노스쿨이 다쓰고 죽었어? 놀랍다 걸려줄게 아예 아예 걸려주면 되니까 찍어봐 너 CS 되게 잘 먹는구나 아프지도 않냐 나랑 겹치면 안되잖아 그래도 그치? 그게 뭐야 ERT 에잇 이게 뭐야 2박이나 맞고 힐까지 썼는데 대시 한번 Will 오X no 오X no тому건 아닌거 같애 ㅎㅎ 나 이거 올거같은데 되게 잘하는구나 바르스야 골드 수준에서는 짱먹는 수준이구나 봤어? 짱먹는 수준이구나 출말라고 이길 수준이 뭐고라 알고있어 헛바르스 잘 안되니깐 나이스 좌가 잘하며 가슴 날짜고 살았어 자네 말을 듣겠네 자네가 워낙 고수님 고수 말을 들어줘야지 왜 짜증이 나시는거? 쉰한테 털리고 있으신감? 칼을 몇개 칼장 써보소 도란 두개가 쓴 정도면 진짜 짜증많이 나는구나 그 솔킬 따셨는데 왜 들어오겠지 너 너무 고수다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대충 하자 대충 이걸 새끼 먼저 솔 jeg 저 솔룡하고 솔룡같아가고 있는거 아니겠지 설마? 아니구요 더블킬? 더블킬? 신발이 신고 펜 안찍었으면 그냥 갈려고 그랬는데 펜 안찍었으면 좋겠지 미드가 로밍을 다니고 좀 CS 한잔을 맞먹는 스타일이고 범상치 않긴 한데 이건 또 뭐야 범상치 않네 마이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답이 컸으니까 답 대시한다 저 버릇이야 저건 아 고맙소 드디어 옆구리가 불안해가지고 뭐 게임을 하겠나 시야를 좀 더 멀리 닦아야겠다 어이씨 악농죽해 아이씨 아이씨 너무 무섭다 멀리 악봐를 갖다가 데뷔 뻔해지셨어 내가 볼 때는 쓰레쉬보는거 같으니까 우리 쓰레쉬를 노리자 이ough 하나 암 이 정도 위험 부담은 감사될수도있지 어메 깜짝이야 나라도 없는데 뭐하는건데 없니 몰랐네 몰랐을수도있지 그래 갈게 위험한짓 하지말고 위험한짓 하지말고 위험한짓 아 버스기사님 미드가 비었네요 왜 미드가 비어있죠 탑은 조용히 조용히게 털리고 있고 보스는 캐리하고 있구요 나는 4대 난 모랜드 4킬이죠 비어있음 에헤 까비 비어있음 그걸 잡도록 하시긴하자네 제대나 맞으면 되겠나 비어있음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벗이 펑펑 터지는거만 바로선 너무 잘한다 이 친구 왜 나랑 매칭이 됐나 이 실력에 상대를 맞으면 어쩔 뻔했어 이 친구 이치게 이 친구 이동 이치게 이 친구 이치게 유흥 이치게 이치게 이 친구 갈아 빨리네 여기 너무 좋아. 만화도 있고 방어력의 마법정력에 뭐 빠지는게 없어요 잡았다 총 워락자라거든 어프리오네 그냥 불쌍하다 여긴 왠지 어디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이 정도 쉬워 밀다가 돼지진 않겠지? 박스에 빨리 우리 미드 밀자 나한테 오지마 아잇 아이씨 뭐야 살아나왔어? 미치겠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지?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지? 마나마이 없네 집에 가자 인간적으로 네가 잘하잖아 뭐 그럼 누가 끌고 있는 거냐 이거 이제 어떡하려고 그 와중에 더 손해도 안 되네요 와 3렙차 2렙차 게임 심하게 타졌네 우리 용이나 먹을까 심심한데 이 정도쯤 하면 시야때로 해줄 때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다 왔잖아 탑에서 이득고 오겠지 뭐 한 돈은 오는 게 아닌데 소라기가 쭉 빠져있냐 운영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신기하게 하네 너무 신기하게 하네 아 힘들어 이 고체 이거 살게 하네 눈에 보여야 말이지 여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건 뭐야 이거 일단은 살려드릴게 왜 들어갔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라고 살아나오네 신기할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Ну 이거 이거 bacon 좋다 이건 좋구요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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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형 안좋으시구만요 흐흠 흐흠 그다도 안하고 흐흠 흐흠 이상해 им 흠 흑 흑 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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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할 수가 없잖아 우리한테 아 이거 무슨 힘이 있어 라인 클리어 하는데냐? 어? 큰 놈 내려간다 큰 놈 내려가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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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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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